들어가, 가만히 있어. 오케이, 좋아. 그러면 휴식 타임. 멍 때리고 있어, 너무 맛있어 보여서. 이리 와, 이리 와봐. 어딨어, 뭔데? 어딨어, 뭔데? 저거 뭐야? 나 보지 마? 그냥 가만히 있어? 어디에 있어? 그것만 알려줘. 나도 알고 있자. 저거 매미지? 저거 매미지? 빨리! 아, 진짜. 언니, 뭐하고 있는데? 나 아무것도 몰라. 나 아무것도 몰라. 아, 나 진짜 무서워. 아, 나 진짜 무서워. 아, 뭐야? 왜, 왜 화났어? 아, 저 비명지르는 거 들었어요? 매미 맞아? 박쥐가 아니었을까? 아, 근데 우리 고기가 더 소중해. 와, 나 진짜 심장 매미 왜 이렇게 큰 거야? 엄청 컸어? 그냥 난 뭐, 뭐 마크인 줄 알았어. 그 로고, 옷 로고인 줄 알았어. 언니가 살렸다. 근데 걔네, 걔네 왜 우리한테 화내? 왜? 부럽지? 기명지르는 거. 아니, 근데... 아아악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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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